이 영국이다 물결 살연성 오징어 야! 대신 안 나오나 뭐야 왜 이래 어후 멀련네 와 빠르다 으 나 으 으 으 아 으 으 음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3 B2 6 B2 8 B3 9 B3 9 B4 9 B3 10 B4 좋은데? 저거 되게 길다. 좋은데? ㅇㅋ 오와와!!! 오야 불려! 오우 안풀려 아하하 레드 오 확장 이거 15분 이후에 경수신 뭐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어 아 음 아 뭐야 아니 아 쌉다해 아 진짜 허버 어 아... 아 외처럼 횡잡은게 다행이었다 어니? 어어씨 예아 어어? 아이고... 따라오 백두산권 있는데 오오 어떻게 막았냐 우왕 내가 맞고 놀랬는데 어떻게 막았냐 어? 밀어 아 야 이거 내가 맞아 하우 아니 씨 가드도 못시키네 우와 이렇게 쉽게 밀려버리네 좋은데? 나이스 나이스 아 아이씨 진짜 아쉽다 이런걸 아 왜이래 근데 가위바위보 다 이겼네 이거 우파 이렇게 이겨도 찝찝해요 되게 아 두 번이나 코어 미스 났네 찝찝해 cile 시작 음 나이씨 아 진짜 억울하다 아 진짜 하나를 안맞기로 이제 전혀 그런거 아니네 우와 아이고아파 나이스 어 호밍 제발 죽어줘 어 오케이 상대가 죽겠다 너무 할당 아이씨 너무 아깝고 초풍이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하지 아이씨 우와 이게 안돼 나이스 나이스 아이씨 아니이씨 그렇게 접근하고 쓰는 사잔데 이게 어떻게 해지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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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없습니다 이게 막음 없어요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아 아 으 하아.. 빡세네 가드가 아이씨 뭐야 아래 양손했는데 아아 나갔으면 좋겠을컫은데 와이걸 참나 오 예 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웅 아아 이겨나 야 짬바를 썼다고 이걸 맞아야 돼? 질 있는 기술이네 어? 아니 광무팽 진짜 잘해요 대각형으로 안올리는게 아니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야? 대쉬에서 퇴새 썼어 좀 너무한데 데미지마라 기원했으면 이겼을까 퇴새 와아 잘 참는다 깔끔 에? 네? 대박이고 오 놀래라 아니 왜이렇게 미스 나 두번미스 나고 짧은 중간에 다 안썼는데 오예 때릴게 없더라 그냥 밀어버렸어요 오예 오오 위험했다 와아아아 진짜 짱말 쏘고 저거 또 허브커킹 먹고 죽었으면 우와 아이고 일반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아니 진짜 저기 너무 많이 피해지는거 아닙니까? 좀 심하게 많이 피해지는거 아니야? 어! 망했다리 너무 센데 와 바다 안쓰네 여기가 진짜 무섭다 어우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 촉새 형님 즐거운 추석 되세요 형님 형님 앉아 나락좀 알려주세요 아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시메 으면 레밍 우아 괴물이 난다 그렇지 굳쥐 아니 나무 때리기해서 핫폼 쓸걸 저럴 때 초코만 한번씩 꽂아놔야 되는데 다 막어 흐흫 여보 와아아 대충하니까 저개만 오면 오 다행이다 안다행이다 안돼 어떻게 하냐 아 아 병수 씨 너무 기다렸다 너무 기다렸어 아 라운드 원 으흐 아 왜 아 미스 너무 나는데 아 미스 너무 나는데 다행툭 또 화 몇 네 네 아 네 아 아 아 네 써볼게요. 이거 아닌가요? 아 저분 저렇게 하는구나 이해했다 아 광고 스팀 오 위험했다 이거 어떻게 막았어? 우와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하는거냐 감각 오지 너 짱짱쎄 너 어 막은것도 대단하네요 아 안되나 어이 어이 기도한게 아 이거 아닌가 여기 어이구 지뱅 잡고 아 졸아버리 으어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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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말도 안되지 졸라 너무하다 저거는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않아요? 아 아니라고요? 아 그래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행이다 이게 아닌가 어 얘 커버하다가 나갔나? 아따 죽었어 아니 아니 아 형 아 미치겠다 진짜 개빡세네 펭 오예 아 왜 질러 와 개 아프다 아 저 시비야 시바 아 뭐야 우와 어휴 힘들어 방역기 안써 아이 홈이 아니 타이밍 보소 밀어버려 아 이게 재별빵스럽게 됐노 아하 아 배꼬지키 생각뭐했네 배꼬지키 생각뭐했다 아 너 야 다행이네 다행이네 우와 으아아아아아 오와아아아 오아아아아아 그렇게 되네 막 공격하면 안되겠다 노우이스끼도 오우 야 클린으로 맞냐 아 이런 이씨 너무 아프네 어 이기고싶다 어떻게 할까 어 아아아아아아 담물쓰노 백댕상도 칠걸 오우 담물쓰 도대체 이야 공격 이수 웨이브 칠 타이밍을 안주고 그냥 크게 써버리는거구나 어? 씨발이다 아 개빨라 몰라 씨 아 대씨 나이스 시동 공격 폭 없을줄 알았네 형님 괜찮아? 어 안괜찮은거 같은데 아이씨 저런거 있었나? 기회인가? 아 아 오케이 예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나이스 라운드 1 야 내가 눈 피겼어 뭔데 콜라 감사합니다 다쳤넘 아씨 안 움직였는데 아니 저거 모션 뭐 움직인줄 알고 레아 썼더만 뭐 스텝이고 지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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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어휴 주먹감사니 콜라 잘익었네 마토 아주 꽃이 하이 쳐지겠나 이런 아 왜 아유 아 아 우와 죽 트는거 봐서 쩔다 오 뭐야 아 아 아 아 4번을 참았는데 이렇게 평온하게 죽냐 아 41개월째 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도 무슨 센스있게 딱 로딩시간에 구독을 해버리시네 아 배려 오졌고 에 에이 에이 뭐야 공간을 이동하노 아니 이런 평순 비곤을 차야되구나 이럴때면 에이 에이 어 이게 뭐야 개러키 어 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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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진짜 알찬기 때리네 야.. 3.. 파이트 아하.. 코트 너무 작나 얼려가지고 흐흐흠 어우 어디더라 아잉잉잉 어.. 전하긴 헉 헉 허브 나올줄 아니네 뭐야 아 아 저거 버릇인데 두 타이밍만 참자 두 타이밍만 어 에이씨 오우씨 간보소 아 미쳐버리겠다 저도 두 때리면 안될까요 아니 나도 좀 때리면 안될까 다른건 다 이해하겠거든요 근데 허브의 저 미친듯한 저 백댓이 두칸 이상의 비껴남은 어 안으면 안되네 또 허브 썼어 어 나이스 아 그때 헤이아치 혼도시는 너무 충격이고 도반이었어 진짜 흠 흠흠 하느님 어 아화 호 들이 없니? 아 무슨 이 피에 저 큰걸 썼으냐잉 땅 맞겠는데 할 수 있을 거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아 앉았다 이런 아 아 좋은데? 아 이긴 듯? 어 아니야 하하하하하하 야 모든게 날 도와줬다 철권 아 아 야 나 소점킥 했는데 하이킥 나가서 뭔 경우가 어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카샤아 단편은 딱 진짜 와 이거 호질이 안남아 이거 너무 싸게 때렸잖아 근데 이겼네 다행이다 졸라 지멋대로 해야 이겨지는거 같나 지멋대로 해볼게요 멋대로 아 멋대로 멋대로 졸아 우와 이걸 건져 오 아 아 잘 때리네 오 오 원 원 투 끌후 오 아 카운터 아니었다 아 아 카운터여서 저거는 더퍼가 안뜨는거야 아 뭐야 이거 연화가 뭐임 진짜 뭐죠 어 위험했다 어 어 슈 이런 오프 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이겼내brar 그렇지 몰라 마감 이기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... 저거있습니다 와 콩 멋있다 저거 그죠 오케이 희생 어? 어? 그만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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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진짜 막기만 한다 끝났노 아 그게 사실 잘 안나오네 아니? 허어 워 아 아 와 참아 아 와 참아 오오! 기회인데? 죽나? 와 진짜 기분 좋다 와 진짜 기분 좋다 우와 이게 되네 상대 공든 타고 얼마나 싸는데 얼마나 엘바될까 알파요? 알파요? 아! 올라가라네 아 진짜요?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아 왜 맞았냐? 흐흐흐 흐흐흐흐 아..잠쎄네 암한 척 저기 어어 어? 아이 뭐야 오? 어어? 어? 아..안왔네 보통 왔는데 저기서 비리네 왜 안왔지 갑자기 흐흐흐흫 흐흐흐흫 지금 막 하는데 아아 아휴 개빡세 라운드 1 파이트 진짜 안오는거다 어우 괜찮아 괜찮아 어? 무슨 개같은 게임 아오오오 Ran 하필 저기 강히 져있어가지구 오예 1989 생세 왜? 아니 왜? 가드 했는데요? 아 이게 뭐야 막았는데 들키 안되네 짜증나 에이 만리네 아 또 질렀어 빈틈 나면 횡치고 커킥 써버리시네 이 프로 갖고 계신거 같은데 와 아이씨 어떻게든 맞춰버리는 어떻게 피했노 에이 이거 아니죠 형님 나이스 와 잘먹는다 어 영순씨 아유 자식아 어 와 잘 잡았다 에이 두개 벌렀다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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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역하면 안될까 아 갔네 아 아 아 개잘먹는다 아 오 오 나이가 아 아 딜레이 못알았나 까비 에헤이 아 아니 진짜 전쟁감 와 아 지진다 코키타임이 예측이 안되네 아 오 아 오 말도 안돼 가드도 안된게 신기하고 굿 아 아 あ 뭐 오 오 보람 초쿵 하 하 아니 좀 제발 진짜 호보 개고슴 야 이건 맞아줄법 했잖아 야 저게 안닿는것도 신기하다 웨이브치고 들어가는데 오오오 형님 아 ㅋㅋ 지기 내 심리가 오아 아니 진짜로 오아아 아니 호보 와...허보갓 초신상 낭만이죠 살짝의 낭만? 아니... 아니... 내 머릿속에 들어계신가요? 어떻게... 이야...허보햄 오지구여 왜 안섰어? 와... 진짜 머릿속에 들어있나봐 야...총순해야지 아... 필수해 허보해물 물리쳐라 이거 안섰어요 뭐야 허보해물 물리쳐라 아... 억울한데 야... 진짜 안계신다 그냥 창고 계시는군요 개멀리다구 어우...맞았나 우와... 날아야지 아...왜왜왜왜왜왜왜왜 쪽 소점포만 나간게 너무 열받네 왜이렇게 안들않냐 아 제발 오우 총풍해야지 이 사람아 오예 오우 힘들어 이기고싶다 뭐야 아이씨 속질했는데 왜 자원들이 나가지 기술이 오우 아 안돼 못띄웠어요 호버 와 드디어 못띄웠다 아아 저거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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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처음쓰셨네 그깟깟게 싸는데 아 기원도 좋다 슈 오우 아이씨 아우 바보야 어휴 어 에이씨 어렵다 뭐지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어휴 어휴 어 아 발이 쬐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잘했다며 좌중호다 백만비 좋은가 호킹 나간거 같은데 방금 어휴 랩라 오예 아 대신 또 안 나가 와 개 억울해요 하 아 아 아 설마 쓰나 했는데 설마 쓰시네 생각보다 빠르다 오 안써 아니 저거 너무 빨라 아 백대시를 쳐야되는데 아 제발 이기고싶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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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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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는데 우와 대박 저기 막히고 14인거 같은데 아 뭐 스키가 하나 어휴 으어어씨 어? 아니 왜 아 또 냉벽이야 미치겠네 기아 어? 어? 아잉 미스 아씨 기어 쓸생각이 없어졌네 됐다 뭐야 아와떮 아이씨 으으으으으 오와 진짜 기술 하나하나 지기네 진짜 아 바보야 아니 어? 아 나이스 안전거 같다 별거 안되는거 보자마자 가자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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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아 에이 뭐하노 진짜 아이고 바보야 아 그 심리에서 왜그렇게 했노 답하네 아 아 아 아 아 왜 따라와 이 벽이야 와 예술 아 아 와 이거 잘하면 두대 딱 맞는데 거리때문에 안맞은거 같다 개다행이다 아 아 개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다 맞는 내가 멍청한거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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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이 장비 로또 오 혹시 오 뭐야? 저가량권! 하하하하 지게매이 와 지른다고? 아니아니 와아 개달참아 에에에에 에에에에 아 아니 뭐임 오우 씨 에어할려고 하셨다가 다퀴초 오이씨 하이 휴리 갑자기 심은데 우와 잠마 아 나이스 우와 말도 어쩔 수 없잖아 다시 아 나이스 일만의 양심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 일만의 양심이 있었어 리스파크해서 당겨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죽지마세요 잘못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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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gen기 부분 맞히면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죽으면 기원 추풍 에이 콤보 오오호호호 벽박겠어 비머리 완 issues 아 개잘 막어 아니 이게 맵이 너무 어렵네요 이게 아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왜 정축이야 아니 왜 정축이야 어이거 블랙 오예 에? 괜찮아 나이스 예측셋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죽으면 돼 막히면 죄송해요 아 방금 마시는 데 좀 아쉽다 그죠 오 Celsius 막히면 죽으면 돼 아죄송 밥 호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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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옿 established 여기 얘를 비호가 하니까 더 잘 되는것 같은데 그쵸 뇌비호 구하니까 더 잘되는거 같지않아요? 아 나 무뇌 아 죄송합니다 내가 챙길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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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차가겠는데 아쉽고 아이씨 내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까비 으 와 와 잘먹는다 오 뭐야 이씨 깜짝이야 아 안나가 나 눌렀는데 아니 아니 왜 아니 뭐 서양인이야 쟤는 왜 같은 동네 행끼리 내 다리는 안닿냐 개 어이가 없네 이씨 어 참았고 와 아 형님여 아 하하하하하 잘하되는데 나이스 이겼다 아직 기회있어 좀라 재밌는어 상대가 잘하니까 아 깜짝이야 아 오예 아 이건 좀 억울해요 어허허 당연히 벽땜 때네 오 오케 아 대쉬 와 피했어 오우 지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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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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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개어려워 어디에 아니 아씨 아 또 저거에 죽나 저거에 너무 날먹당하는데 아 빡사다 졸라 우와 나이스 뭐하냐 아 미미 미친놈처럼 미미 미친놈처럼 마지막 미친놈처럼 야 이거 왜 왜죠 왜 때문이죠 아 아 미미 미친놈처럼 아 아 저거 13 아니야 저거 13 아니었나 쿠키 13초 한거 같은데 아 나이스 사자가 허버로 너무 잘 피해져서 무서워서 못쓰겠더라고 나이스 나이스 게임 좀 돌보자 게임 좀 돌보자 재밌단 말이야 흠 흠 흠 흠 흠 와 와아 왜 저렇게 흠 흠 흠 아니 야 이 거리에서는 안되는거 아니야? 죄송해요 아니 흘렸는데 흘렸는데 여비 이 자세로 재미보실라 너 오케이 오케이 눈이 너무 따갑다 뭐? 뭐? 다행이다 너무 힘들었나봐 집중력 깔리네 눈 따갑다 와 이거 안되네 우와 확정 졸라 아파 어? 저거 2타 상단이라 야 이게 피해자 억울합니다 안올거 같더라 아 이게 또 이렇게 낮은 며팡이 되나 안올거 같더라 아 당했다 어찌됐든 저지됐든 다행이야 아악 와 어? 의미 Holo! 오예 오예 할 수 있을거야 이카리님 힘내봐 아 어 어 어 아유씨 오와 이겼다 오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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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곤해 오 오 나이스 와..이게 안되네.. 오..아니..이게.. 하..쓰그나.. 들어가버리냐.. 막타자로 살았으면 안맞아.. 쉽다..시체라서 받은거 같은데.. 오..이 실수.. 오..이 실수.. 우취락.. 아아 또.. 아아..아odore.. 자꾸 저거 맞고 죽으니까.. 화난다.. 멍청한 내 자신 야 이거 띄워야 아니 경커킥 써버리시네 뭐야 너는 이 등신아 좀 아우 시갱 치다가 앉아졌네 이겨내 이겨내 우와 거기서야 된다 터렉 우와 뻥마렸으면 가드했을거 같은데 어이씨 뭐야 뭐야 천재 우와 뭐야 아하하하 버탈하게 죽었네 야비 어 다먹어 기술이 진짜 너무 좋다 저거 아하 셀 아으 나이스 왔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으흑 아하하하하하 나이스 잘 깨달았고 오케이 타이밍 고 내리지 말리지 말고 질이네 거기서 피할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우와 방금 너무 잘했다 할말이 없다 안돼 안돼 아니 왜 어허허허 너무해 미스나면 죽음이네 아주 화이팅 어오 어오 어이구야 어이 어이 젠나 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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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그렇지 예 저거 너무말로 안하는다 아 아 나중에 몇 칸 안 되냐 아 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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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델시만 나갔나 나이스 압박해서 탈출을 하고요 우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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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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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여기 왜 나갔나 난 한암바가 1타 아깝네 여기가 아니C 아우 잘한다 아 자꾸 시계도 올라가 저거 맞아버리네 아아 뭔데? 아이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으 아이으 감사합니다.